김일골 리서치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점도표를 놓고 좀 과잉 해석한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건 기조의 변화다. 신문 종합일간지의 헤드라인을 보면 큰일 난 것처럼 써요. 저금리 시대의 종원이고 우리나라 외국계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위기가 올 거다. 부동산 폭락하면 하우스포어가 양산돼서 경제가 휘청휘청할 거다. 그렇게들 쓰고 있는데 물론 걱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어요? 금융시장의 반응이 크지 않은데 사람들의 얘기 나누는 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들 말씀하세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려를 반영하긴 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 금리를 낮춰서 경제가 좋아졌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되돌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인상도 하고 있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더 이상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어느 수준 밑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면 낮아지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어느 수준 밑으로 떨어지니까 소비 투자를 안 하고 저축을 더 늘립니다. 지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처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낮은 금리에서라도 저축을 해야 되겠다. 올해 그런 현상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니다. 여기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금리가 너무 낮은 것은 오히려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반성을 하기 시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듬는 것이기 때문에 저금리의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리고 이제 다들 부동산 가액 상승에 너무 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액이 올라가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효과를 버리고 보면 경제 전반의 정책을 짜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그전에 했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되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도 이제 저희 집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부동산에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제가 부동산,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좀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강남처럼. 그런데 많이 좀 올랐는데 그렇다고 제가 저게 그만큼 올랐으니까 내가 소비를 좀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집이 한 채라서 그렇지. 그런데 주식 시장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시장이 제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다. 그런데 120만 원 하던 게 180만 원 같다 이거죠. 그러면 좀 소비를 하는 것 같더군요. 좀 차이가 있나요? 아세 클라스별로? 네, 확실히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게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냐.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은 내가 집이 한 채 있다고 한다면 사실 내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집에 나는 계속 살아야 되고 그걸 현금으로 뽑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뽑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주가 올라가면 소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주식을 한국 사람들처럼 단기적인 매매 시세 차익을 위해서 하면 그런 인상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아하, 장기 투자. 네, 여기서 좀 올라가 봤자 이것 갖고 소비를 지금 늘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식을 어떤 이유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70% 이상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90%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날아오는 제 계좌 평가액이 얼마 정도 됐다라는 그 정도로만 미국 사람들은 보는데 우리는 HTS를 계속 쳐다보니까 그것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군요. 그런데 미국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충격은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 경제 지표가 수반에서 좋아지지 않는 이상 올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점도표 작년 말에는 4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어제 처음 올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 지표를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연준의 스트레스가 그러면 1월 달이나 2월 달에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금융시장이 연초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많이 상실했는데 내부에서도 지금 FMC는 10명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 참가하는 사람이 17명이 점도표를 만드는데 참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 결정에는 10명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자꾸 바꾸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도 트럼프가 예를 들면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은 이 17명이 점도표를 만들고 우리가 내년에 금리 인상이 4번 한다고 했다가 2번 한다고 했다가 3번 한다고 했다가 바뀌어가는 게 이 내부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의 싸움에서 누가 더 목소리를 강하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왔던 거거든요. 경제가 실제로 그만큼 바뀌었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지난 9월 달에 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 물가 전망치를 올렸어요. 그다음에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때문에 FRB가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나? 그런데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물가 전망치와 성장률 전망치를 비이상적으로, 비이상적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낮춰잡고 있었던 얘기죠? 네, 너무 낮춰잡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낮춰잡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점도표에서 보면 분포가 나오거든요. 분포를 보면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한 3명 정도가 주도해서 끌고 내려갔습니다, 일부러. 그 과정에서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 정치적인 대립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내부에서? 네. 저로서도 20년 동안 미국 연방은행을 봤습니다만, FMC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대립하는 걸 사실 올해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옐렌이나 브레이나드 같은, 브레이나드는 힐러리한테 본인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기부금을, 정치적인 기부금을 다 하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재무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몇몇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걸 과도하게 물가 전망치, 성장 전망치를 낮춰놨다. 그 말씀은 이제 미국의 11월에 있었던 대선 전까지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동기를 가졌던, 불순한 동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연준 안에 있었던 얘기군요. 트럼프가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대파에서는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브레이나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채권 시장에서 올해 금리가 좀 하락한 거 과도한 하락이고 사실 지금 금리는 작년 말 금리랑 크게 다르잖아요. 그 정도 균형점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래가지고 큰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몇 달을 지워놓고 보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나오셔서 말씀 주신 것 중에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라는 거가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 사람들을 호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재정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내각의 경제팀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100% 월가 출신이고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골드만 가버먼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 그러면 연준의 어떤 정서적인 느낌은 그래 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란다. 그 연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밖에 없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는 할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마찰적인 요인으로 연준 내부의 갈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외부의 갈등과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이게 또 똘똘 뭉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금리 정책이 오히려 경화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좀 있던데요. 중앙은행은 원래 그렇죠. 중앙은행은 원래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싸우는 게 중앙은행의 원래 역할이고 이번에 이제 디플레이션을 막아보라고 중앙은행한테 권한을 줬더니 중앙은행. 이선한 권한을 준 거죠. 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고 인프라 투자가 나서고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못 잡는다. 그러면 원래 이제 중앙은행 원래 기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재정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나서는 게 원래 그게 서로 간의 견제죠. 정부가 나서면 인플레이션 유발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선제적으로 막아주는 게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년까지는 그런 식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나설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뭐 2,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하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트로 다시 등장하겠죠. 어쨌든 본인의 역할에 대한 그 디파인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은 원래 그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연말이라는 게 내년을 이제 내년 말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상징성이 있죠. 왜냐하면 1월 달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점도표를 찍을 때 한 단계씩 이렇게 올려 찍지 않았을까.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들에서 사실은 이게 경제를 오소독성하게 경제만 보고 찍은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시장도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은데 채권시장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 예상됐던 거긴 한데도 미국 국채금리가 하루 동안 한 10pp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는 예상을 못했다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바꾸는구나 이 사람들이. 뭔가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정말로 경제가 좋아지려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한 것 같아요. 미국 주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다우지수가 그냥 뭐 착가식 조정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니문이 이제 주는 어떻게 보면 허니문의 아달콤한 기간이 끝나간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볼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주식시장이 막 망가지고 있는 걸 보고 싶어 하겠나. 거기에 수반된 정책들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 주변에 입각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거 다 기술자들이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 보수파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주가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부동산 가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가계가 주가가 올라간 게 혹시 앞으로 몇 년 동안 공화당이 대통령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폭락을 하면 이게 민주당 잘못이냐 공화당 잘못이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조정을 할 거면 초반에 조정을 하면 민주당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미 금리 인상을 통해가지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주가 상승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트럼프 정부가. 네. 다만 이제 그동안 디플레이션 이야기까지 하다가 사람들이 극도로 위축됐다가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오도 다오지만 지금 미국의 중소형주 시장이 어마어마한 강세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한 1900개 종목 정도가 상장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 수가 2000년대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작년 같은 시장이군요. 작년보다 훨씬 더 다른 시장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저는 이건 일종의 묻지마 랠리. 연말에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연말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다음 달 어떨까 이번 달 어떨까 연말에 가면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연말 연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글로벌 천진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지나갔고 그러니까 그 종목별 상승을 보면 트럼프 효과로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거 위에도 금융이나 이런 거 이외에도 모든 종목들에서 모든 섹터에서 다들 비슷비슷하게 올라가는 그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트럼프 때문에 올라갈 만한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섹터들 또 많이 빠졌던 바이오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그로 보니까 다 키 맞추기 위해서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올해 지속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맞습니다. 올해 지속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상당히 좀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거는 실적으로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 지금도 실적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밸류이션 지표가 과열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일단은 악재가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이고 악재가 나올 때가 되면 이제 갑작스럽게 다들 웅성웅성하게 되는 그런... 이 배에서 내가 먼저 내릴 일은 없다. 침몰하더라도 그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건가요? 네. 나보다 바보들은 많은 거다. 네. 우리 시장으로 좀 화제를 좀 돌려보죠. 이제 어렵살이 어떻게 해가지고 연초 대비 플러스가 났습니다. 우리 코스피가요. 그리고 매일 빠지던 코스닥도 어쨌든 한 일주일 어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그래도 연말에는 조금 훈훈하게 끝날까? 이런 이제 예측들도. 연말이라봐야 이제 영업에서 한 열흘 정도 담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연말 연초 장세에 대해서요? 그...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중소용주 중심의 연말 엘리리가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은 이렇게 되면 악재가 나올 때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악재가 다음 악재가 언제쯤일까를 갖고 이제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코스닥이나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악재의 다음 악재는 트럼프가 취임한 날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게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하라고 지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TPP하고요? 네, TPP하고. 뭐 취임 첫날 하겠다고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네,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안 합니다.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정도로만 하는데 취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쯤에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월 하순부터 주로 IT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로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은 주로 IT 기업들이거든요. 안 좋겠네요. 달러 강세니까. 그렇습니다. 다우존스는 이게 해외 매출이 별로 없습니다. IT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나스닥 쪽은 IT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많고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뭐 이런 걸 따지면 앞으로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다. 뭐 악재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공백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좀 올리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연초, 연말에 또 장이 쉬는 걸 감안해 보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도 굉장히 춥습니다만 트럼프가 있는 뉴욕도 굉장히 춥고요. 워싱턴도 굉장히 추운데 추울수록 허니문 더운 나라들 많이 가니까 그걸 따뜻하게 즐기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걱정인데 제발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자, 김일구 상무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기회를 드리죠. 김수하 캐스터 연결해서 주식장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하 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오늘 주식장 태팅방에 들어온 질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12월에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문제로 항상 약세장이 연출이 되곤 하는데요. 1월에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내년에도 이런 긍정적인 추세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다음 질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 업종, 또 연말에 매매가 집중되면서 지수 상승이 되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기대되는 업종, 어떤 쪽으로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 기대해봤습니다. 한국은행 얘기를 저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거기서 못 드려서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미국 연준하고 동일 같은 날 금리 결정을 했는데 동결이었죠.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냐라는 게 중론인 것 같군요. 심정적으로 금리를 내려서라도 뭔가 지금 국정 공백도 있다고 하니까 좀 부스팅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려버리니까 내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 시즌은 내년, 1년 내내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가 되면 이거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옛날에는 19세기에는 영국이 그런 나라였고요. 영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안 좋아도 같이 올렸어야 돼요.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그런 고정환율제, 근본이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이제를 하고 고등환율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고 미국이 계속 올리면 저희 예상으로 만약에 내년에 미국에 3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연말에 가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가 1.5, 우리나라가 1.25이기 때문에 역전이 됩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2004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 우리나라는 계속 낮춰가면서 역전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원화가 1,000원 뚫고 내려가고 900원도 뚫고 내려간다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고 미국으로 가기에는 달러를 사는 순간 손해를 본다 한율에서 이런 생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와 강세가 같이 겹쳐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역전이 되면 왜 달러로 안 가야 되느냐 달러로 갈 거다라는 움직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국내 경제를 생각해야 되느냐 자본 유출을 우려해야 되느냐 이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1년 내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자본 유출 걱정해서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금리를 낮추자고 하니 금리를 낮춘 그 다음 날부터 자본 유출이 발생할 걸 우려를 할 것입니다. 이제 트리거닝이 될까 봐. 네, 그렇습니다. 강아쇠를 당기는 효과가 있을까 봐 걱정하겠군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지켜보면서 자본 유출이 현재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켜보고 자본 유출이 금리 역전 이런 것 때문에 자본 유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야, 이게 우려스럽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서는 저희는 결국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년 중에 어느 시점인가는? 네. 사실은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경제가 사실 제일 좋은 경제죠.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또 후행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담도 없고 성장은 계속 잘 되고 있고 이런 경제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우리 한국은행이 고민만 많이 하고 뭘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은행 같은데 경제가 좋아서 한국은행이 뭘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면 뭔가 좀 이상해질 것 같고 걱정이 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군요.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센터장과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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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